이재명 대표가 가결이 된 이유가 아까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쨌거나 뱃지를 달기 위해서 비명계가 살기 위해서 저렇게 가결을 시켰을 텐데 그거는 여론의 눈치를 좀 본다는 뜻이잖아요. 그런 상태에서 과연 또 그 이상의 말도 안 되는 짓을 할까라고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벌써 민주당 내부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옥중공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진짜로 앞으로 총선을 치를 때 민주당이 보여줄 모습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진짜 옥중공천이 됐거나 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좀 버리실 거라고 보세요. 아니면 이제는 좀 민주당이 좀 혁신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. 일단은 대법원장 임명동 의원 그것만 제가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. 대법원장 임명동 의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. 부결되버리면 대법원장 후보자를 다시 찾아야 돼요. 다시. 부결을 시키게 되면 다시 그걸 안 되나 보네요. 그렇죠. 다시 찾아야죠.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상상을 해봐요. 그냥 제 상상이에요. 제 뇌피셜인데 이재명이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아. 건강 상태 상당히 진짜 이제부터 금식을 해가지고 안 좋아졌어요. 그렇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을 기각을 해요. 기각을 하면서 범죄가 소명이 됐고 또 중대하고 중거인멸 우려도 있을 수도 있다. 그런데 건강이 너무 안 좋다. 이러면서 영장 기각을 건강 때문에 기각한다. 그런데 범죄는 다 소명이 됐다. 이런 식으로. 왠지 되게 있을 법한 얘기인데. 그런 식으로 해서 대법원장 임명동 의안을 통과시키는. 딜을 좀 친다는 말씀이시네요. 대법원하고 딜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. 말이 안 되지만.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. 말이 안 되지만. 아무튼 정무적으로는 그런 것도 저는 한번 상상의 영역에 있을 수 있다. 어떤 방법이든지 기각하면 그 판사는 아마 판사 역할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요.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. 그런데 대법원장 임명동안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. 그다음에 아까 총선에 대한. 총선 옥중공천 얘기했잖아요. 그런데 옥중공천 그게 되겠어요. 하라고 말 안 되는데. 오늘도 보니까 정성호 의원은 옥중공천 해야 된다고. 그러니까요. 정치 나갔더라고요. 삼손이 난 사람이 그렇게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. 지금은 말을 아끼는 거 아닐까요. 그러니까 이재명이 직접 구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. 구속될 때까지는 이제 옥중공천. 지금은 뭐라고 그러면 이재명 화내니까. 그런데 화내는 거를 좀 눈치를 봐야 될 텐데. 표결할 때부터. 안녕하세요. 장진영 변호사입니다. 여기 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정치쇼. 뉴스트라다무스를 총알처럼 빠르게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